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제7회 경기섬유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양포동특구 운영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상 대상자들만 참석한 채 소규모로 진행됐는데요. 내빈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힘써온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유공자 포상과 감사패 수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패션산업의 발전을 응원하며 비대면 온라인 패션쇼도 열렸는데요. 국내 최정상으로 손꼽히는 이상봉 디자이너의 패션쇼가 기념식을 더욱 화려하게 빛내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섬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각광받는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상황 속에서도 경기 북부 섬유패션 산업의 성장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제1회 양포동특구 운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가 양포동특구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요. 조학수 양주 부시장을 비롯해 포천시장, 동두천시장이 모두 참석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구는 이탈리아의 클러스터 모델을 벤치마킹했으며 2023년까지 총 1,057억을 투자해 산업기반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